안녕하세요 히렌취입니다 오늘은요 이 예민함 때문에 스스로가 조금 괴로우신 분들을 위한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이 민감함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민감함을 역으로 극대화시켜서 더 행복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한번 골라보세요 자연을 즐긴다, 창조적인 일에 몰두한다, 조용히 앉아서 사색한다, 몸에 유익한 활동을 한다 이건 뭐 달리기나 춤추기, 마사지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감각을 즐겁게 한다 이런 감각은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혀끝의 감각, 향기가 좋은 꽃을 사는 것 아 그리고 또 이거 있죠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야 또 다른 활동으로는 동물과 함께한다가 있습니다 고양이 나만 없어 그래서 오늘 고양이 친구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앞에 가까이 앉혀봤어요 일기나 시, 책을 쓴다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 역시 뭐니뭐니 해도 최고는 신이 만든 예술 인간이죠 덕질하시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사람들과 만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자 이거는 좀 쉬운듯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내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민이들 남에게 피해주는 걸 싫어해서 상대방에 맞춰주느라 나의 상황을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실 내가 조금 오늘 피곤한 상황이었다면 친구가 2차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친구에게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피곤한 상황이고 너랑 더 좋은 시간을 가지고 싶지만 내일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 스스로 지쳐서 더 나쁜 상황이 생기기 전에 이런 아니오가 필요합니다 이걸 단박에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조금씩 아니오 하는 연습을 좀 해보자고요 예민한 분들을 위한 세 번째 솔루션 눈을 감고 귀를 닫아라 예민하신 분들은 감각적으로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예민한 사람들은 자극을 쉽게 받는 편입니다 특히 이 외부 자극의 80% 이상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잠시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많은 자극을 피할 수 있다고 해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 광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스피드 011 기억하시는 분 분명 있을 거잖아요 거기 보고 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시겠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막간의 시간을 활용해서 잠시 눈을 감거나 자극을 줄여주는 시간을 갖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귀마개나 헤드폰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우리 또 예민하신 분들은 이 헤드폰 소리가 조금 넘 커서 공공장소에서 새어나갈까 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땐 소음 차단 헤드폰을 구매하세요 이런 소음들이 나도 모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내 신경에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솔루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우리가 과도한 자극을 받은 상황에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바로 잠에 드는 것도 숙면에 방해가 된다고 해요 우리 하루 종일 너무 많은 걸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저만 해도 길거리면서 휴대폰으로 음악 듣고 음악 들으면서 또 뉴스 기사 검색하고 멀티플레이어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 몸과 신경에는 그닥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꼭 고급진 명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멍때리기도 이에 해당하죠 멍때리기 다섯 번째 솔루션입니다 기분 좋은 스킨십 타이틀만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스킨십은요 우리 자신을 향한 스킨십입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운동이나 발 마사지 혹은 조격 같은 뭔가 이런 나의 신체의 접촉들이요 불안함과 과도한 자극을 줄여주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예민하신 분들이 대체로 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가를 거닐거나 수영을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잠깐 물 좀 마실게요 뭐 이런 물과 가까운 행동도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자 여섯 번째 솔루션입니다 생각의 고리를 끊어버리세요 특히 부정적인 생각 자꾸 하시게 되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이분들께 좋은 솔루션 몇 개 추천드립니다 아 또 이런 생각을 하네 라고 생각을 멈춰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정말 일어나지 않은 나의 일에 대해서 자꾸 자기 전에 부정적인 가정들이 꼬리를 물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 망치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떨어지면 그 다음은 뭐 이런 고민과 걱정들이 밤마다 몰려올 때 그 불안하고 예민했던 순간들에 저는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극단적인 정말 안 좋은 최악의 상황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인생 그까입고 수능 한번 망쳐봤자 대학 못 가는 것밖에 뭐 더 있겠어? 대학 못 간다고 인생 망하나? 뭐 이런 생각들이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막 생각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그래 인생 뭐 별거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초연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혹은 저는요 너무 간절한 일이라 그런 가정을 하는 것도 도움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그럴 때는 또 다른 저의 솔루션을 드립니다 스카이캐스를 보세요 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군분투 중인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상이 종말하는 영화를 보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나의 고민과 생각들이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들의 생존 문제에 비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민들은 되게 하찮은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섯 가지나 솔루션을 드렸는데요 예민하신 분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예민이들을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해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점이 많은 만큼 그걸 잘 활용해서 재밌게 살아가는 법을 우리 조금씩 터득하자고요 우아하게 전하는 우아한 인생 꿀팁 다음 이 시간에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고 합니다 히렌치였습니다 혹시 예민이들의 장점에 대한 영상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여기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예민하신 분들 저도 이렇게 좀 이런 편인데요 이런 방법 조금 도움이 됐어요 라거나 혹은 저에게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히렌치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주변에 너 아니야 시리야 와 저의 시리 오늘도 등장했습니다 도대체 주변에 라고 하는데 왜 자기가 대답하는 거죠?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를 찾고 계신가요? 아니라고 시리야 잘 가 인사까지 했습니다 인사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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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